이걸로 내가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오히려 비주류 악기로 무언가를 한다 같은 콘텐츠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우리는 음악이나 악기를 주류와 비주류로 나눕니다 하지만 이 블루는 현실과 다르죠 바로 이 중간 지점에 평소에 듣거나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로 먹고 사는 게 두려운 건 이들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칼림바입니다 손바닥만한 나무통에 가느다란 철판을 여러 개 달아놓은 악기죠 철판을 튕겼을 때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용해 오르골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크리에이터 알차는 비주류 악기로 불리는 이 칼림바로 보통의 회사원 만큼의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직장인이었거든요 10년간 한 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약간 번아웃을 좀 겪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TV에서 칼림바를 접하게 된 거예요 뭔가 위로가 된다 힐링이 된다 그게 딱 박혀버려가지고 그 주 주말에 낙원 상가에 가서 막 돌아다녔는데 칼림바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악기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악기는 되게 비싸고 다 고급이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칼림바를 창고에서 꺼내서 오셔가지고 그냥 검은 봉투에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보기를 칼림바는 책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했더니 거기 사장님께서 이런 걸 뭘 배우나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죠 전혀 없고 에이프릴 양이라는 중국인 칼림비스트가 중국어로 한 두세 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칼림바는 일어낙기다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떠듬떠듬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작년 9월쯤에 국내의 칼림바 협회가 몇 개 생겼어요 1기 칼림바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죠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좋아하는 거다 누구든 좋아할 수 있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악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칼림바의 포털 검색약을 분석해보면 눈에 띄는 하루가 있습니다 칼림바는 2019년 6월 25일 전날 대비 330배에 가까운 검색량을 기록합니다 한 TV프로그램에 배우 이시영의 취미악기로 등장한 날이죠 칼림바를 즐기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칼림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첫 정산액은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 한 3천만 원 이상 수업을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정산 받은 금액이죠 이 작은 악기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게 뭐 가능할지도 근데 사실은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맞고 그 외에 재유 마케팅을 하는 악기 판매에 대한 수수료 맞고 판매라든지 제가 좋아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가르치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벌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 칼림바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이 악기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로를 주는 게 맞구나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이런 소위 말하는 주류 악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틈새 시장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주류 안에서도 비주류인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악기를 기존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치패드는 라이브 공연을 위한 컨트롤러로 출시된 전자 악기죠 하지만 이렇게 피아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남들하고는 다르게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런치패드를 사용할 때도 그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남들과는 좀 다르게 써보자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세상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많다 근데 런치패드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피아노 연주한 거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영상으로 남겨봤는데 페이스북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업이 되었어요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알바로 한 130에서 150 정도 월에 이 정도만 됐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보면 1년 뒤에 한참 넘어가 있고 아 나 정말 이만큼까지 또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1, 2년 뒤에 그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메인으로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레슨으로 수입이 있고요 제가 작업을 해놓은 프로젝트 파일을 튜토리얼 영상을 포함해서 구매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공연 같은 경우도 꽤 있어요 광고, 광고 CM송 같은 경우를 작업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거나 일반 공급 정도로 수입이 들어오고 매주 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벌게 되는 거죠 700만 원 들어왔었거든요 작업은 보통 한 1, 2주면 이제 끝나요 네 비주류 악기를 과연 취급을 해줄까 이런 문제는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PR의 문제일 뿐이지 그 컨텐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거를 소비해줄 수 있는 대중들은 많이 있어요 터미널 같은 게 공항 화장실 흔히 들리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전부 제 음악으로 바꾸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든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근데 지금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아 하신다면 일단 도전을 해보시면 분명히 기회가 열리고 본인의 기대치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반드시 돈 벌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지나쳐 왔을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기관과 노력, 아끼는 시간 전부 다 따졌을 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요만한 기회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원하던 꿈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일이 비주류라고 불리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먹고 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주류와 비주류 사이 음악으로 먹고 사는 중간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덥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